이런 것도 할 줄 알아요? 내가 못하는 게 있을 것 같아 뭐? 못 뽑아줘 토끼, 너구리 말만 해 라이터요 아저씨, 나 저 라이터요 뭐라고? 못 들었어 말 안 걸었는데 아, 이번이 진짜 아까웠어, 그렇지? 아저씨, 나 저 라이터요 그만합시다 굽 나오게 하면 뭐해? 라이터는 못 나오게 하는데 잡아봐, 잡아봐 안 잡았고요 영화 생각 거의 다 됐거든요 야, 딱 나와 간다, 지금 이제 간다, 간다 괜히 소리 지르고 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무서우면 말해 그래도 19년 호러 인생인데 이 정도는 뭐 대충 감당하지 않겠어요? 아, 시작한다 뭐하는 거야? 뭐하는 거야, 뭐하는 거야? 타자 그거가 영화관에 내린 첫눈 라디야나 나 아저씨 때문에 한신도 못봤어요 한신도 무슨 영화인지도 모르겠어 좀비 너무 무섭지 않았냐 한국 영화야 미래가 밝아 주문이나 하세요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해서 배고프실텐데 전 팝콘 먹어서 배 안고프니까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래 그럼 신경 안쓸게 저거 라지로 한개만 예 알겠습니다 음 제가 수리 영역에서 7번 문제를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X축에 영상초를 올린 다음 제가 아니라 거기서 함정에 빠질 뻔했는데 맛있어요? 어 여기 라지 사이즈 진짜 완전 라지인데 그렇게 과식하면 건강이 안좋아요 넌 전에 주스를 라지로 안먹었어? 그전에 소를 몇인분을 먹었어 건강괜찮아? 되게 맛있는데 너도 먹지? 이게 얼마인지 두 개를 먹어요 다 알면서 대체 저 언제까지 구박하실 거예요? 줬다 도로 다 뺏고 가방 입었는데 500,000 받는데 500,000 받는데 처음부터 주지말든가 다음부터 갈게요 저도 진짜 이상하게 꼭 옆에 없을 사람처럼 나중에 커서 하라고요 너한테 더욱둘서 다크와 오빠한테도 카드 더욱둘서 감사합니다.